아이고 도망가버렸어 완전 예술로 됐다 미쳤네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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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아 아 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분이 좋은 거 같죠? 엄마 이게 뭐야? 언니는 떨려. 너가 도망갈까봐. 아이고 도망가버렸어. 언니가 다시 할게. 미안해. 이거를 사왔는데 모더나우스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거. 천하백 원이 혼난 책을 샀어. 공실한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얘를?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보니까. 마켓컬리에도 팔고 하는데. 뭔가 얘를 보나가? 얘를 본 거죠? 얘가 푸르르 염 향이 좋더라고요. 엄청 무한 그런 건가봐요. 얘가 시나몬 향이 나서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음.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자는 약간 어떻게 실패하니까. 오! 쫀쫀해. 쫀득하고 촉촉 사이가 크네. 양파 이정도만이 없잖아. 왜냐면. 이빨. 이틀 또는. 하키기 때문에. 아이고 내 식기. 그랬어. 다시끄. 다음. 이빨. 다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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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계란 토마토 스테게드 탕후라이 투하 간장 해산물 비주얼 콜라 그래도 이번엔 좀 오래갔어 빨리 도망가지도 않네요 이거 뭔데? 마녀스프 마녀? 응 다이어트 식품이야 다이어트 습 내 계란을 추가해줬어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뭐야? 소리 왜그래? 뭔가 이상한데? 물싸에 싸는데 느낌이 물싸에 싸게 오 반숙 완전 예술로 됐다 나 반숙 짱 잘했어 오빠 미쳤네 박수 상관없지 반숙 근데 반숙이 섞이기 전에 얘를 먼저 토마토소비 토마토소비야 우리나라 음식 같은 느낌도 나고 육개장 같은 냄새도 나고 진짜? 고기 때문에 그런가? 나쁘지 않지 디톡스 수프야 당근도 넣어야 되는데 당근이 없어서 안 넣었어 천천히 먹어 그게 끝이야 이 정도 먹으면 속은 편하겠다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해? 세 번? 두 번 먹고 나머지는 정상밥? 응 두 번 먹을 거야 세 번 먹을 거야? 응 세 번 세 번? 오 생각보다 괜찮은가 보다? 한 소금 끓이면 되겠네 응 지금 한 소금 끓였잖아 응 가끔 늦는게 끝났어 잠시 후에 일주일에 여행이 있는 왕인데 생강이 두 번 50,000 남산 방구 남산 방구 복잡이 알아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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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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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ist에. 아, 맛있음. 살짝 국물 살짝 자작한.. 근데 솔직히 쟁여도 없다고 해서 백신을 잘 좋아하는데 희망대가 요즘에 많이 흘리지 않나요? 그래서 수많은 달인에 나왔어요? 아? 이렇게 나왔고 나가요. 그래서 그거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낙기만도 검색했는데 마침 이제 떠서 샀는데 한 달 걸렸어요. 사고나서 보니까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잘 받아서 냉동실에 나와서 이거? 떡볶이에 들어왔네? 지금 이렇게 조그만 거 처음 봐. 이게 아끼먼게 좀 난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거 처음 봐. 이게 아끼먼게 좀 난리. 자, 이제까지 조그만 해. 유닛. 축춤해 놔도 안 잡고 찍어야 됐어. 어떡하지? 이 piss secular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Pediat. 이제는 뭐에다가 lävit는 걸 좋아해요. 다시마 전. feiss에 박孔. 이건 처음이라고요. 아기였는데. 이거 뭐 할거 같아 이거 뭐 해 나 이거 뭐 해 응 너무 맛있어 그거는 또 먹기 쿵 커피 다머쥐야 안 보일까? 보이나 꼬부기 사왔어? 했어? 했어! 와 진짜? 떡이 왜 사놨어? 떡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왕떡이네 잘 먹겠습니다 왕떡 왕떡 떡 뽑았나 보다 너무 맛있어 몇 꼬리까지 다 오빠도 담가줄까? 3개 다 담가 어디서 다 났어? 이거 그때 한 달 기다리면 만두 온 거야 아 김밥은 또 언제 말았지? 그런 거야 응 떡이 맛있어 제가 꼬들이는 다 먹었어 떡은 맛있어 응 어디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좋아하니까 그 맛이야 맛있네 요즘 이런 거 카픔도 옛날에 망하는 거야 맛있어 두 봉지 사기도 잘했다 이건 진짜 겉바속촉이잖아 맛있어 이거 맛있네 기분이 매우 좋은데? 김밥 만김에 찍어먹을 소스도 만든 거야? 응 진짜 얘는 내가 필요해 배운 여자야? 응 그릇까지 찰떡이네 완전 점심에 비빔면이예요 전자레인지 30초 전자레인지 30초 전자레인지 30초 한은불로 한은불로 아르멍 한은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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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반죽 국물이 다 먹었니 먹었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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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